2.돈G아 T샷 높이 아마 다시 한번만 손 부셔될 것 같습니다 제가 45만 원을 맞춰놔가지고 제 건 4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네 лег ideas 네 λέ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괜찮아 핑계를 빌드업 하고 계시죠 못 치면 저다nov downtown 똑똑해 제가 살치세요 파이팅 어째 오, 꽤 좋은데요? 오, 추자마자 뒤집어졌어 오, 추자마자 뒤집어졌어 오, 추자마자 뒤집어졌어 네, 딱 그거였습니다 200돌파 오, 네 40 나이스 샷 나이스 샷 2m 그리고 또 잘 치면은 보니 탓입니다 네 굿샷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잘 친 거는 우리 심프로 아, 감사합니다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네 네 오, 꽤 좋은데요? 오, 꽤 좋은데요? 꽤 좋습니다 그렇죠 네 200돌파 그거였습니다 네 40 나이스 샷 2m 네 자, 올 스퀘어고요, 현재 뽕 뽕 뽕 뽕 뽕 뽕 억울하다, 억울해 흐름이 좀 깨지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가득님 소주 8병 오늘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본당에서 저 집에 안 가도 됩니다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럼요 샷 나이스 그렇죠, 아직 허락 허락하게 심은 음식을 남아 물론 야구인들이 아니죠 와 70 오, 몰스퀴드 와, 몰스퀴드 70 와, 몰스퀴드 초록하게 물러나는 야구인들이 아니죠 110m 거리에 피칭 정도 치신 것 같습니다 비명 질렀을 때 좋았거든요 항상 왜 콜에서 백스피린 걸리는 거죠? 옆에서 마이클 잭슨 옆 홀에서 백스피린 섬세하네요 틱샷에서는 오비가 났었어요 또 붙여줘 네 알겠습니다 컨트롤 좋으신데요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어프로치 네 그냥 15 알겠습니다 김한기 솜씨입니다 현재 이 참치 덮밥팀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튜나라 아이스라고 해주세요 네 잔스 팀이 오비를 내면서 유리한 고지의 선점에 있습니다 네 흘러가세요 네 네 살짝 오르막이 심했습니다 조항큼씩 남겨놓치라 다섯 번째 샷입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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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자 파리타임 와 나이스 고기 와 나이스 고기 잘어있네 야 오비 버디잖아 오비 버디 네 맞습니다 버디라는 거죠 네 자 이거를 못 넣게 되면은 와 또 동점입니다 그렇죠 역시 골프는 아직 모르죠 아무런 식단 네 얄밉죠 고명원 선수의 핫팟 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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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와 자 오비 내고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타이기 때문에 아직 공치함 네 네 자 우리 여기서 팀 미션 팀 미션 팀 미션 팀 미션 되겠습니다 과연 뭘지 이런 미션 때문에 판도가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어 쓰지 않게 자 이거 전적으로 야구인 팀이 유리한데요 그렇죠 말자 적으시기 때문에구나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를 쓰면 한 번 쓸 때마다 한 벌타나요 한 타씩 네 딱 들었을 때 영어가 상상되면은 연상되면은 벌타 퍼릴릴릴랑 안 됩니다 이태리어 일본어 이런 거 다 안 돼요 다 안 되죠 네 태국어도 안 되고 안 되죠 네 프랑스어 불어 다 안 됩니다 그렇죠 Only Korean 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부터입니다 시작입니다 얘기 나오기 전에 빨리 치주세요 여러 가지, 뭐 아무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나란 말쌤이 딩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자, 곰양호 선수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 치실려는 구질이 뭡니까? 드로우나 페이드나 로우 페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되는대로 되는대로 인정 안됩니다 표현해주세요 몇 미터 공략할 예정이세요? 몇 미터요? 217 217, 미터 말씀해주세요 단위는 없나요? 네, 217 점점 표정이 안좋으시네요 진행하겠습니다 티샷 어? 되게 조용하죠? 굿샷 안 나와요, 굿샷 잘 쳤다 잘 쳤다, 알았습니다 야구인팀은 무거운 표정이 죽습니다 또 빨아가네 러프 idarru의 너무 말 안 하셔 lige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야구하실 때 슬라이더, 커브 직구 중에서 어떤 구질을 nearby 저는 구정보다는 대구력 위주로 대구력 위주로 대구력 위주로 대구력 rais Rica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세요? 부산 부산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가게 이름이 뭐죠? 마누라미안 가게 이름은? 마누라미안 마누라미안 야 똑똑하다 주영광 선수의 티샷입니다 나이스 샷 굿샷이야 두 샷? 굿샷 뭐다 최고 최고도 최고 똑바로야 똑바로 벙커 앞에서 일시정지 260m 볼 스피드 71 근데 아니 여기가 그것 때문에 타사도 많이 쳐봤는데 여기가 좀 좌석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원래는 왕윤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죠?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마야 형 선수는 여기 아이콘이죠? 땡땡 자이언츠 어디시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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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츠 있습니까? 부산 거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아 미스 샷 미스 샷 미스 샷 미스 샷 러프 오 오 오 러프 러프 오 근데 이게 재미있지만 사실 승부의 판도에 큰 영역이 있습니다 음 러프 1대 0인 상황 현재 네 무건 수행으로 1권 하시는 마요 형 선수입니다 네 역시 부산 남자 아 갑니다 부산이 좋다 갑니다 어 아 박근혜 샷 와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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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 말 다 했는데 바라졌어 바라졌어 네 부산 자이언츠는 없습니다 네 올바른 스윙 알겠습니다 올바른 스윙이죠 올바른 스윙 나 저 글린 줄도 몰랐어 아 진짜 어 나 저 말 다른 줄 알아 아 왕기야 됐다 왕기야 너 들었어? 어 빨리 쳐 일단 집중해 어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왕기 선수는 그 예전에 그 막 야구 프로그램 같은 야구 프로그램 같은 거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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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또한 이거 또한 이거 또한 이거 또한 야 차라리 외국어 했어 야 차라리 외국어 했어 2개로 말씀하셨네요 5B 야 차라리 외국어를 써 5B 발생 제대로 그냥 끝나버리죠 방송을 위해서 정말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네 지본 미 와 진짜 와 어떻게 이걸 역시 밖으로 쳐낼 수가 있지? 방송감이 좋으시네요 깃발이 거기가 아니잖아 또 옆집입니다, 옆집 옆집, 띵동 내려가죠 공영 선수 방금 뭐로 치신 거예요? 쇠채로요 쇠채로요 쇠땡이로요? 쇠채, 짧은 쇠채 짧은 쇠채요 구리 구리, 아이언 맞죠? 구리, 아이언 저도 하고 영어 막 쓰자 나이스 어프로치 그래도 기다리자 왜냐하면 그러면 또 감독님들께서 지금 치는 라인이 슬라이스 라인 맞나요? 안 들리시죠? 밀리는, 밀리는 퍼터 어? 어, 맞어 밀리는?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안 들렸습니다 어, 그렇게 했다고 아 밀리는 퍼터에서 퍼터 나왔습니다 1타 입힐 수 있었는데요 아, 아직도 모릅니다 한 번씩 했죠, 지금 승부 양방은 모르는데요 아, 알게 알 것 같게 땄습니다 앞에 거는 생각하는데 뒤에까지 생각 못하네 올바른 스윙과 밀리는 퍼터 몇 미터 보고 치실 거예요? 고매완 선수 4 4 단답으로 4 응수하시네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좋은데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파블보기 이게 들어가면은 또 파블보기 보기? 아직 모르네요 네 조금 넣어야 돼 팝헛이네요 네, 팝헛 마영 선수는 팝헛이 좋으세요? 버디펛이 좋으세요? 저 반칙 아닌가요? 말씀 안 하시면은 대답 안 하시면 한 번에 넣는 게 좋죠 아, 한 번에? 한 번에 깔끔하게 몇 미터 보고 치실 건가요? 어, 두 발 보겠습니다 두 발 두 발 투 피트 자, 말려들었어요 근데 컨실되면은 어, 모릅니다 자 지나갔어요 저기? 저기? 아니,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아, 이거 자, 쿼터에 강점이 많으신 네, 지훈광 선수 네 신발 브랜드가 혹시 어떻게 되죠? 일단 놓고 봐야 돼 네 네 대답 절대 안 하십니다 신발 브랜드가 놓고 봐야 되는데 아 보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아, 맞네요 네 그쵸? 타이야, 타이 타이 우리가 두 번 했구나 타이 두 번 참치 추나 라이스도 보기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러프 올바른 스윙이죠? 올바른 스윙이죠? 네 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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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발 네, 그래서 이번에도 타이가 됐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타이 하려고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더 길어지게 시켜요 네 네 아, 그렇네요 아, 올 스퀘어로 지금 쨍쨍하게 가고 있네요 근데 이거 진짜 0으로 안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스윙 저도 틀린 줄 몰랐어요 심지어 이제 자이언트 팀은 말씀 안 하시니까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끝났습니다, 지난 홀에서 네, 형님 감독님 그거 들으면 파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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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면 이거 들으러 치셔야 돼요 파스리 그러니까 한 번 잡으면 네 아주 방송국 놈들이 있다고입니다 146? 네 네, 미터 첫 번째 샷입니다 결과의 향방을 알 수가 없군요 야, 이거 모른다 아, 모른 짓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 진정한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분들을 위해서 우승기 싹 빼고 진정한 골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피칭을 오비를 내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나갔어, 나갔어 야, 차라리 외국어 있어, 지X야 나갔어, 나갔어 갑니다 굿샷 어, 방향 좋은데요? 아, 약간 짧네요 앞에 벙커 있는데요? 아하 벙커 아하 약간 뒷당성이지 않나 싶네요 벙커 속으로 벙커 속으로 아하 김한기는 굉장히 훈남이세요 잘생기셨죠? 네 김한기 선수 얼핏 보면은 옆모습은 20대입니다 얼핏 보면은? 예 야구선수 많이 좋아하는데 김병현 예, 예 야, 집중하라고 아, 예 원기야, 집중하라고 예 치고 난 다음에 김병현 세리머니 해줘 김병현 보다 잘생겼어요 아니, 근데 렌즈 없는 걸 끼고 있어요 네 김병현 잘 맞으세요 홈? 자, 김병현 샷 언더핸드 오, 김병현 샷 맞는데요? 약간 왼쪽인데 크다, 크다 자, 좋은 그림인데요? 그림과 그린 사이 올라가나요? 아, 뒷지역 자, 이거 양 팀은 옆집을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세리머니가 안 되겠네 우리는 다 왜 있어? 김한기 선수가 그거 잘하잖아요 왜요? 오리소리 있잖아요 오리소리는 이제 좀 식상해요 김병현 얼굴은 그거 기억하는 팬들이 많으실 텐데 김병현 선수 조 감독님, 김병현 선수 얼굴 지금 모자나 있나요? 모자? 모자가 없죠 모자 없는데 개인기 타임 개인기 타임 자, 갈맞다 야구에 3명이 오셨네요, 오늘 법규까지 법규 우리 법규 형님 법규를 준수합니다, 저희 형님 법규 형님 자, 갈맞다 터지셨어 아마 집에 들어가실 때 형광등 물이 키는 순간 빵 터지실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아 깻잎 한 장 차이 들어갈 뻔했다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홀컵이 거의 배웠으면 배웠습니다 방금 정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형광등 물을 딱 키는 순간 김병현이 딱 생각날 거예요 오줌을 사려고 변기 뚜껑을 올리는 순간 딱 생각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길었단 말이야? 어? 야, 뭐 이렇게 많이 오면 아, 깜짝이야 아, 투나 라이스 팀은 두 분 다 날씬하신데 체온 관리에 비결이 뭔 거예요? 투나 라이스죠 투나 라이스요? 아, 나 우리 팀인지 몰랐어요 네 체온 관리에 비결 뭐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먹어요 그리고 많이 떠들어요 아 아, 맛있어 그 순간 컨시드파가 아직 아니고요 컨시드 많이 떠드는 것만큼 하는 거기가 진짜로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금방 지쳐요 금방 지쳐요 말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구나 말리어트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먹히네요 네, 김박규 선수가 굉장히 싸게 먹히죠 굉장히 싸죠 네 말하면 빠진다 여러분 말하세요 행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김원기 선수 맞아 나이스 갑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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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난 세럼화니까 봤습니다 네 자, 세훈이 남은 사업소에서 나이가 있네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그냥 약간 왼쪽 느낌적인 느낌만 와, 이거 누면 와 포기 와 이거 누면 포기 와, 이거 누면 포기 와, 포기 포기 자,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15번 홀 자이언스 팀이 가져가면서 원업 승부의 한강이 오리무중해집니다 어이없는 팝팝티 시스타를 회피하면서 자이언스 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끝내죠 방송 프로가 오비를 낼 수도 있잖아 통길로 오비를 하면 안 돼요 예언 가지 말고 좀 진지하니까 우리는 오늘 잘 안 되네요 허팅 시킬 겁니다 허팅이요? 이게 왜 나한테 아니 이게 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몰라 너네 그 짱 프로그램이야 아니 왜 프로그램에서 쟤를 레슨을 해야 되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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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